궁금한 거 있어요? 찬아, 체령이가 네 아이스크림 먹었다면? 그, 맞아요. 그, 저도 어디선가 봤는데 네, 그 범인이 체령이였더라고요. 이 체령. 너였구나. 저는 리안인 줄 알았거든요. 처음에 지수인 줄 알았는데 체령이었구나.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편의점에 사서 회사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가끔씩 없어지더라고요. 놀랍진 않아요. 분명히 뭔가 우리 이치 동생들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우리 최 리안인 줄 알았는데 체령이네요. 사실 리딩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체령이었구나. 체령이었구나. 체령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. 장난이에요, 장난. 저희는 아이스크림이로 찾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